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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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놀라운 은혜 나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 아름다운 은혜 진리의 하나님 주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성탄 성탄 지금 지금 주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조용히 무릎 꿇고 에게 아오니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작은 믿음과 하찮은 사랑으로라도 주를 따르고 섬기려 결심하나이다 성탄 성탄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인하셨구나 예수님 악인하셨구나 오죽 악인하셨구나 오죽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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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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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악이 나셨구나, 우주, 저 예수 믿을 내 눈을 마셨다, 예수 오늘 마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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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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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방황하는 그대여 절망과 좌절 속에 도와줄 사람 없어 한숨 짓는 그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보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거둬라 신에 사랑의 주 위로의 주 축복의 주 하나님 내 영혼 죄짐을 벗기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폭풍을 몰아치는 인생의 길목에서 방황하는 형제여 지쳐버린 당신에게 위로해줄 사람 없어 한숨 짓는 자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보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거둬라 신에 사랑의 주 위로의 주 축복의 주 하나님 내 영혼 눈물을 닦으시는 내 영혼 눈물을 닦으시는 위로의 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보라 다 내게로 보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거둬라 신에 사랑의 주 위로의 주 축복의 주 하나님 내 영혼 눈물을 닦으시는 위로의 주 하나님 내 영혼 죄짐을 벗기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어떤 분이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참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아저씨란 성인 남자는 인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씨를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아저씨라고 한답니다. 여자를 아주머니라고 하는 이유는 여자는 아기가 들어 앉을 수 있는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 주머니란 뜻으로 아주머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출생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하나가 없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정 모열의 결합에 의해서 인간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과 달리 아버지 없이 즉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만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보금 1장 30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에 대하여 마리아가 불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도 모르는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2절엔 요셉의 고민이 해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분명히 남자의 씨를 물려받지 않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여자의 태만 빌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확실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한 아담 남자의 씨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남자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원재를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마리아의 태만 빌려 이 땅에 오신 성삼의 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고 남자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남자 아저씨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인 자연 법칙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만 빌려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갖가지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죄명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군중을 선동하여 유대인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길러온 아들 예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급기야 사형터린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멀쩡한 아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떠들며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도 어머니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식을 구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듭니다. 만약 예수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 맞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미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온 세상에 밝히고 아들의 생명을 살려야만 합니다. 예수의 탄생 비밀을 밝히고 남편 요셉과 주변 모든 사람들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유대 재판관들에게 우리 아들이 미쳐서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아들의 생명을 구해야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여자가 아닙니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 거침없이 발휘되는 모성분능을 지닌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능적으로 좀 모자라거나 정신에 이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모성애가 완전히 결핍된 이상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여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형제들도 출산하였고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당하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어머니로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중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마리아보다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스도로서 예연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기만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 석가 소쿠라테스 마우메과 같은 반열에 놓고 존경받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공자 석가 소쿠라테스 마우메은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법칙 안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와 인간의 어머니가 존재하는 인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지닌 인품이나 성격 그리고 깨달음이 보통 인간들보다 뛰어났고 그들의 삶 또한 위대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그들은 남자의 씨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에 속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만 빌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세계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장식이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연출하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살면서 지은 모든 차범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열로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크리스마스 절기에 더 강력하게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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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진저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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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엠 그 한 별이 베들레엠 아기 예수 노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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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절하고 그 봄에 박사 열어서 세 가지에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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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예수 이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조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Neo 537장 하늘에 계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신과 교통하신과 축복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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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nas mãos de meu Jesus que vivo está